안녕하세요 자 이런 인트로는 어떤가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벽이 부서지면서 아주 인상적으로 부서지면서 화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화면은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사진이나 온 회사 로고 등을 넣고 오른쪽에는 설명을 넣고 다음에 프레임을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보시면 동영상의 시작부분을 아주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제작해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키네마스터 앱으로 들어와서 인트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전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유명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앱입니다 국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히트했죠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우리는 인트로를 지금 만듭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한 다음에 화면 비율은 여기 보시면은 16대 9이죠 이것이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입니다 화면 비율입니다 그리고 사진 배치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자동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에 사진의 길이는 8초로 해놨어요 8초로 해서 장면제는 있으면 대개 1초 정도 날아가니까 8초로 하고요 장면제는 길이는 1.5초 대개 1초나 혹은 1.5초로 하죠 그런 다음에 상단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먼저 이미지 에셋을 가져옵니다 이미지 에셋을 터치해서 흰색을 가져오겠습니다 흰색을 먼저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제일 앞에 가서 이 흰색을 색깔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색깔을 바꾸는 이겁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색깔을 이런 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반으로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이 부분에 사진을 넣고 이 부분에 설명을 넣을 거니까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들어가서 다음에 미디어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항상 아이콘을 터치해야 돼요 레이어에서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미지 에셋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색깔로 이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화면에 이런 색깔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택된 상태에서 이쪽에 있죠 이쪽에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은 화면 분할이라는 겁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화면 분할이라고 나와있죠 화면 분할입니다 화면 분할은 화면을 이렇게 분할합니다 하나하나 눌러 볼게요 툭 누르면 모니터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택해서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가져오는데 지금 이제 색깔이 자라 먹히고 있네요 그래서 블루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PIP로 픽처인 픽처로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하고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을 만약 회사를 홍보하면 회사 로고를 가져오면 되겠죠 회사 로고를 만들어서 혹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진을 무엇이든지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 이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분을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온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서 여기 크롭이라고 있죠 크롭을 터치해서 크롭을 터치하겠습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화면에서 자를 게 없어요 크롭을 하면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화면을 이렇게 사진을 자를 수 있는데 이 코너에 있는 네 코너에 있는 조절점이 있죠 이것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자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자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서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그 다음에 모양이 활성화 되었죠 활성화 되었죠 그래서 모양을 터치해서 모양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동그랗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상단에 모양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화면에 모니터에서 사진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아래쪽에 글자를 넣기 위해서요 이렇게 적당히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자막을 넣습니다 이것은 인트로니까 그 자기가 올리는 동영상의 핵심 주제를 넣어야 되죠 주제를 넣고 호원 회사 이름이라든가 부동산을 홍보하면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라든가 호원 토지라든가 호원 색스폰 연주 같으면 음악 이름 그런 거라든가 음악 노래하는 그런 음악 동영상이라면 음악 이름 즉 가요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레이를 터치해서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터치하면 되겠죠 텍스트를 터치한 다음에 저는 제 채널을 홍보하는 것을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의 그 올리려고 하는 동영상의 주제에 관한 홍보하는 소개하는 글을 올리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슥송 랜드가 제 이름이잖아요 채널 이름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강좌중심 이렇게 넣겠습니다 강좌중심 채널이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개인지도도 한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화면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 색깔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게 해서 글자의 색깔은 이걸 터치합니다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노란색을 노란색을 선택하니까 별로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윤곽선을 터치합니다 여기 윤곽선을 터치해서 여기 이네이블이라는 것은 적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이 화면에 보시면 윤곽 가장자리에 글자의 가장자리에 검은색이 들어가니까 글자가 뚜렷해지죠 자 글자를 윤곽선을 안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보세요 윤곽선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윤곽선의 두께는 이거를 가져합니다 지금 플러스 15가 기본입니다 이것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두꺼워져요 자 이제도 갖다 놓고 윤곽선의 색깔은 이 검은 사각형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죠 이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이 색깔을 터치하겠습니다 블루 계통의 색깔을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검은색 보다는 조금 더 모양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 옵션을 터치합니다 자막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텍스트 옵션 터치해서 제일 위에 이것은 세 가지 이것은 정렬입니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순수가 됩니다 저는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가장 그어갈 것은 제일 아래의 행간입니다 글자의 줄과 줄 사이 간격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넓으니까 저는 줄과 줄 사이 간격을 조금 이렇게 확 줄일 수도 있고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적당해집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지 말고 다음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옵션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저는 자막으로 서체로 가겠습니다 AA가 대문자 A 소문자 A는 서체죠 그리고 이걸 터치해서 서체의 한국어 있죠 여기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서체가 이렇게 한국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기와집 있죠 이걸 터치해서 자막을 받아오면 됩니다 한국어를 터치해서 지금 한국어를 터치하니까 이런 서체가 나오는데 아랫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면 저는 좀 굵고 좀 점잖은 빙그레2 볼드를 터치하겠습니다 빙그레2 볼드를 터치하면 이것이 선택되었다면 이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서 선택이 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엑셀을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이렇게 좀 굵은 글자가 되었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보통 뭐 부동산이라던가 부동산 홍보를 한다던가 색스폰 행사 색스폰 연주라던가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전화번호를 되게 넣죠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전화번호를 넣겠습니다 010 이렇게 넣고 다음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제가 개인지도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이 사진을 소개하는 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글을 넣어보겠어요 레이어를 터치하고 텍스트를 터치해서 제가 이걸 한국 이름을 적당히 넣겠어요 한국 유명 배우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유명 여배우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유명 여배우 이렇게 이거는 자기 상황에 맞게 넣으면 되겠죠 상에 맞게 넣고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눌러서 위치를 이동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흰색을 그대로 두고 여기는 흰색을 그대로 두고 윤곽선만 넣겠습니다 윤곽선 터치하면 윤곽선이 들어가니까 깨끗하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의 이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 액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액자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스티카라고 있어요 스티카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액자를 가져오는데 액자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위에 여기 기어집 있죠 기어집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에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 프레임 속에 액자가 있습니다 프레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여기에 쭉 내려가시면 심플 그래픽 프레임이라고 있죠 이게 액자입니다 액자가 3개 있어요 터치해서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는데 그것을 터치하면 이렇게 설치됨 저는 다운 했기 때문에 설치됨이 떠요 이런 여러 가지 액자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액자는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컬러 프레임이라고 했죠 여기도 액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타오르는 프레임 불꽃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액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액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액자를 다운받아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받은 액자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여기 액자를 찾으면 다양한 액자라고 있죠 이게 다양한 액자 스티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액자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툭 터치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액자가 들어왔죠 근데 이건 안 맞잖아요 우표니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거도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걸 찾아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컬러 프레임이세요 여기서 이 액자를 한번 찾아 보겠어요 이 액자를 탁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놓아두고서 이 위에 오른쪽 상단에 V자 터치해서 저정을 합니다 저정을 하면 그래도 이게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크기를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 액자를 이렇게 화면에 맞게 딱 합니다 자 이렇게 딱 맞게 되었으면 손을 뗍니다 손을 뗀 다음에 그 다음 이 설정 있죠 설정 이걸 터치합니다 설정 터치면 색깔이 색상1,2가 나와요 색상1은 터치해서 저는 강력하게 처음에는 블루 계통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테두리에 보세요 블루 계통이 들어왔죠 색상 수를 터치한 다음에 노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면에 화려한 그런 액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인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가운데 이것은 애니메이션 이것은 아웃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저는요 펄스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펄스를 터치하니까 화면에 보세요 깜빡깜빡 하죠 테두리가 액자가 이렇게 액자를 넣은 다음에 변화를 주어서 움직이게 변화를 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의심 가장 궁금해하는 이렇게 벽돌이 무너지는 벽돌이 확 무너지면서 이 화면에 딱 보이게 하는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저는 이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제일 앞에 이면 등록해 놓았어요 이 벽돌 벽돌이 무너지는 동영상을 이 크로마키입니다 이걸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그리고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걸 터치해서 오른쪽에 요게 뭐냐면요 화면 분할입니다 화면 분할에서 가장 넓은 전체 화면이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서 꽉 차죠 이 벽돌이 무너지면서 뒷부분이 딱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세요 진행이 되면은 처음에 벽돌이 있다 벽돌이 천천히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사라지고 뒤에 화면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것은 요 색깔은 그린 계통이잖아요 요 색깔 빼 없애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가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이 크로마키를 색깔을 뺍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에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빠졌죠 그렇게 한다면 색깔을 좀 더 순명하게 해서 28% 이것을 왼쪽으로 밀어서 50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벽돌이 무너지면서 화면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벽돌이 무너지면서 화면이 보이는 이런 동영상은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은요 키네마스터 자체에서도 제공합니다 키네마스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께요 레이어 터치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터치해서 동영상 SS를 터치합니다 동영상 SS를 터치하면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저같은 경우에는 이 다운을 받아 놓은게 있어요 다운을 받아 놓은게 있는데 여러분도 다운을 받으면 돼요 이게 동영상 SS 키네마스터 제공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 빅돌 같은 것이 무너지면서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이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있던 곳을 뒤로 좀 빼버리겠어요 빼놓고 아까 있던 것은 빼고요 현재 이 요 화면입니다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는 화면 분야로 꽉 채웁니다 그러면 키네마스터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화면이 무너지면서 뒤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크로마키가 됐죠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터치하면은 그리고 50%로 갖다 놓으면은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프레이합니다 프레이하면은 이렇게 무너지면서 화면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키네마스터에서 제공도 제공합니다 일단 삭제해서 다시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빅돌 무너지는 거에요 현재 빅돌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요 이러한 동영상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해서 찾아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다시 프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빅돌 무너지면서 화면이 자기가 원하는 화면이 나타나서 이렇게 인트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상 아주 멋지게 빅돌이 무너지는 그런 인트로 화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